네 명이 주를 찬양합니다 네 명이 주를 찬양합니다 네 명이 주를 찬양합니다 네 명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원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네라 기뻐하라 나의 영원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원아 네 명이 주를 찬양합니다 네 명이 주를 찬양합니다 네 명이 주를 찬양합니다 네 명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네 명이 주를 받으러 가겠습니다 네 명이 주를 찬양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서로 서로 우리 독담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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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아